오늘도 난 보았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나의 미래 애쓰다 통한 하나님과의 행복한 소통 지금도 같아 너도 하나님의 비밀 가졌는걸 하나님 자녀가 힘들고 치열한 세상 사는 법 세상 이기고 살리는 방법 애쓰더의 그 비밀 나에게도 주셨네 적재적소에 해 그 비밀 알리고 흑암 권세 무너뜨린 그녀 내 생각 따위 저 번우고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봐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하여 기도의 비밀로 하나님께 집주 영광 즐거운 기쁨 좋은 귀 오직 여호와께 찬양 하나님께 영광 렛던트여 너희는 그곳으로 가라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그곳 절대 연장대로 단대히 나가라 그곳으로 단대히 나가라 대효기cro I'긋세 equal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